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기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학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 확인서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키스드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모두 위도됐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심의 딸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고 동양대 의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상장을 부산대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민이 동양대회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경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는 것입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렇게 밝혔고 성인병 관련 약물실험연구실에서 실험준비와 영문, 논문, 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조민이 키스트 인턴십에 5일 동안만 출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다. 따라서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민이 인턴 활동 동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과 자기소개서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체 심의기구를 열어서 학칙과 모집 용항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 이제 1심이 끝난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확정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 예상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의무를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전 호환 전 부산대 총장도 작년 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며 입시 비리 의혹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차 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학교 학칙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 전용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정 교수가 재판에 항소하면 이번에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 최종 판결이 되지 않고 2심, 3심 계속해서 이어지면 최종 심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민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1심도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끝나려면 3심, 즉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어제론 4학년생인 조 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직 합격 여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 씨는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조 씨가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 부산대학교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셈이 복잡해집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 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조민 씨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인턴 경력서 확인서 등이 의도됐거나 허위로 기재됐다는 것을 지금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기초로 해서 입학시험에 사정을 했고 이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합격을 시켰다면 이게 무효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3심이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최종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민 측에서 계속해서 항보를 할 경우에는 재판 판정이 2심, 3심까지 이어지게 되고 3심에 갔어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부산대학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심이 나오면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조민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의주는 입학 취소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1심에서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3심까지 이어진다면 조민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의사 자격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의과대학생들이 지난번에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거기에 항의하는 뜻에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조민은 응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조민이 합격을 했다면 그래서 의사고시 합격을 해서 의사 자격증을 지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때까지는 조민은 자격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의무를 한다면 최종 심의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지금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러한 과거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문재인의 공약은 이건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이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주, 독주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비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서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들렸는데 거기도 지금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냥 당순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의 폭행이 돼서 아주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이런 의혹 또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없다고 이렇게 두 눈을 가리고 마치 세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옳다고 정의,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정경심도 교수고 조국도 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정수습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조국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안부터,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